한글자막 by 한효정 그중에 제일 먼저 떠올려지는 게 23살 때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 안 하고 갔기 때문에 2학년을 마치고 이민을 갔기 때문에 미국 대학 졸업이라고 하는 이게 저에게는 너무 높은 산이었고요 그리고 또 여건이 제가 풀타임으로 일을 하면서 그렇게 학교를 다녀야 되니까 이건 전념해서 공부를 해도 이게 될까 말까 한데 대학 졸업 더군다나 제가 가고 싶었던 학교가 있었거든요 그 학교에 대한 열망 그래서 학교를 4번 옮겼습니다 미국은 참 시스템이 좋은 게 편입도 쉽고 또 전과도 쉬워요 그 과나 학교가 요구하는 성적만 되면 다 맞춰줘서 학교를 4번이나 옮겨다니면서 결국은 원하는 학교로 들어갔는데 그 과정에서의 열망은 말로도 못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여건이 안 되는데 그리고 제 실력으로는 대학을 졸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저는 젊은이들한테 종종 그런 이야기합니다 대학은 실력으로 졸업하는 거 아니다 열망으로 하는 거다 이거 아니면 죽을 것 같은 열정을 갖고 있으면 되더라 그런 이야기를 가끔씩 하거든요 그게 20대 때 저의 정말 타는 목마름 타오르는 목마름이었고요 30대 때는 장가 가는 거였습니다 친구들 쉽게 쉽게 장가가 잘 되고 청첩장 돌리는데 이게 결혼이 안 되는 겁니다 계속 선 보고 해도 결혼이 안 되고 내가 좋으면 그쪽이 싫다 그러고 이게 대부분이었고요 또 그쪽이 좋으면 내가 안 되겠고 이래서 결혼이 안 되니까 정말 결혼하고 싶었습니다 장가 가는 게 저에게 너무나 열망이었고요 그런가 하면 30대로 와갖고는 청소년 사역 진짜 중고등부 아이들 제대로 섬겨보고 싶은 열망이 너무나 컸던 기억이 있고요 40대가 돼가지고는 이제 분당 우리 교회 개척하고 지금까지 건강한 교회를 향한 온 마음이 거기에 쏠려 있는 걸 제가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에게 이제 나오라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열망하던 그 순간들을 말해보라 그러면 아마 다 계실 거예요 다 그런데 제가 그 과정에서 이번에 쭉 대지푸보다가 깨달은 게 뭐냐 하면 이게 이루어졌을 때 그 열망이 드디어 이루어졌을 때 이건 막 심장이 터지는 것 같아요 막 그 이루어지게 됐을 때의 기쁨도 너무나 강렬하고 너무나 크지만 사실은요 그런 어떤 목표가 있어서 어떻게 해서 난 대학을 졸업해야 된다 졸업하지 않으면 내 인생 끝이다 대학 그러니까 주변의 분들이 미국은 그런 거 안 보니까 뭐하러 고생하느냐 학교 안 다녀도 된다 그러지만 내 인생에서 이 관문을 통과하지 못하면 나는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없다 이 관문을 통과해야 된다 그러면서 달려갔던 그 과정 그 과정이 사실은 이게 고통이 아니라 너무나 큰 제 마음에 기쁨이고 그것이 큰 삶의 이유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우리나라 제가 초등학교 저항해 때 60년대 말 70년대 모든 나라가 열망했던 열망이 잘 살아보세요 이 젊은 사람들 보릿고개가 뭔지 모를 거예요 애를 그냥 사랑하는 아들을 학교 보내야 되는데 쌀떡에 쌀이 떨어져 있는 이런 가슴 아픈 가난 그러니까 막 온 나라가 그때 가난을 벗어나는 열망이 제 어릴 때 기억이 납니다 요새 같으면 민원이 들어와서 못하게 할 거예요 온 동네에다가 동사무소에서 스피커 큰 소리로 자는데 만 6시쯤 되면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얼마나 짜증나는지 아십니까 자는데 저 노래만 안 틀면 잘 살 것 같다고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온 나라가 이제 가난으로부터 벗어나는 거 그런가 하면 1987년도 기억하십니까 저는 그때 미국과 이민 생활 중이었는데 온 대한민국이 민주화의 열망을 가지고 그때는 진짜 온 국민이 하나가 된 것 같다고 미국 신문에도 연일 연일 톱 기사로 났던 기억이 나거든요 온 국민이 열망해 가지고 이루어낸 게 이 가난으로부터 벗어나는 거고 민주화를 이루어낸 거 아닙니까 지난 시간 되돌아보면 그 가난했던 시절은 그건 완전히 절망이고 그건 저주였고 벗어나는 그것도 행복이 아니고요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그러면서 온 국민이 하나를 향해 달려가는 과정의 행복이었더라고요 조금씩 조금씩 나아질 때의 그 기쁨을 누리는 거 제가 오늘 왜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는가 하면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비슷한 말씀을 주시거든요 6절에 누가 행복한지 아니? 의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가 행복한 자야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의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할 때요 여기 나오는 줄이고 목마른 이게 얼마나 강렬한 단어인지 모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줄이고 이 단어는 헬라우로 페이나우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그냥 약간 엄마 배고파요 이때는 이 단어를 쓰는 게 아니에요 이 페이나우라는 단어는 그 굶주림으로 고통당하는 상태 죽을 것 같아 배고파가지고 이게 페이나우예요 그런가 하면 이 목마른이라는 단어도 헬라우로 디프사우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 역시도요 그냥 아이고 목마른 엄마 물 좀 주세요 이때는 이 디프사우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이 단어는요 타는 목마름으로 고통하는 상태예요 지금 이걸 지금 이중으로 주님이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갈망하는 마음을 강조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이 의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달 때 이 상태는요 아니 뭐 이루어지면 좋고 아니면 할 수 없고 이게 아니에요 막 이걸 이루지 못하면 죽을 것 같은 마음의 상태 제가 막 미국에서 대학 졸업을 못하면 그 다음 스텝이 다 막힌다 이건 나를 가로막는 관문이다 무조건 해야 된다 이런 갈망하는 상태를 표현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저는 어제 이런 말씀들을 쭉 정리하면서 그 목표를 향해서 열망하고 목이 마르고 갈증을 향해 달려가고 그래서 수없이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러면서도 또 일어나 달려가고 했던 그 과정이 내 생애에 참 행복했던 순간 중에 하나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마음에 추구하고 마음에 소원이 있는 인생 그래서 어느 글에 보니까 벤자민 플랭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물다섯 이후에는 영혼 없이 그냥 살아가기 바쁘다고 말했습니다 본능적으로 삶을 그냥 살아간다면 그것은 사는 것이 아닌 연명에 가는 것일 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물다섯 살 이후에는 영혼 없이 그냥 살아가기 바쁘다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그저 일상에 그냥 하루하루 바쁘리 하는데 바빠가지고 아무런 추구하는 것 없이 영혼 없이 그냥 사는 데만 바쁜 거 이게 재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열망을 가지고 달려가고 그런가 하면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열망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열망이 어떤 열망이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디모데우스 3장 1절에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여기에 보니까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그 정상이 그 다음 2절에 보니까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자랑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게 지금 이게 고통이에요 고통 돈을 사랑하는 게 또 자기를 사랑하는 게 이게 왜 고통입니까? 열망의 방향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열망의 방향이 그저 열망의 방향이 막 크죠 뭐 무슨 옷 비싼 옷 사 입을까? 그럼 오늘은 어디 가서 부패 맛있는 거 한번 비싼 음식 먹어볼까? 또 막 돈을 사랑하고 이런 것으로서 열망을 흘려버리기 때문에 군당 우리를 개척하고 제안의 두려움이 그거였습니다 분명히 교회를 개척할 때 옥하는 목사님의 명을 받들어 순종할 때는 거룩한 열망이었는데 한번 목회를 해보니까 자꾸 이 열망이 빗나가는 거예요 사람 모으고 싶고 키우고 싶고 이런 쪽으로 열망이 자꾸 새어나가는데 성경은 그게 고통의 상태랍니다 그게 말세의 정상이래요 두 가지 말씀드렸죠 열망 없이 살아가는 그거 문제 있는 삶입니다 그런가 하면 열망이 있는데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는 그거 그거 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늘 새벽 이 두 가지를 점검해 보자는 거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니들이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주일날 말씀드렸듯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그런 길을 걸어가고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행복의 정의를 다 바꿔야 된다 뭐가 행복인지 아니? 마음의 열망을 회복하는 거 그 마음의 열망이 어떤 열망입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에 줄이고 목이 말라 죽을 것 같은데 그 목이 말라 죽을 것 같은 마음을 가지고 지금 추구하는 게 돈이 아니에요 자기 사랑이 아니에요 의이라는 거 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 자가 이런 자가 복이 있다 자 그러면 그러면 이 그토록 열망하는 예수님이 행복 예수 믿는 사람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갖추어야 되는 그 의 의가 뭐냐는 거예요 뭘 알아야 우리가 제대로 열망할 거 아닙니까? 이것도요 학자들마다 또 목사님들마다 분석이 형령색색이더라고요 제가 이걸 오늘 새벽에 두 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이란 첫째로요 거두절미하고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에요 이 모든 걸 다 종합하면 딱 이 하나로 나오는 겁니다 왜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게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까? 왜냐? 의의 근원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의 그 자체예요 나 의의를 열망한다 그러면 그 밑에 부대적인 거 10가지 20가지 다 만들어내지만 근원적으로 올라가면 하나님을 열망하는 그게 의의를 열망하는 거예요 근원을 열망하는 거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진짜 회복해야 되는 건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입니다 10편 63편 1절에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대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악모하나이다 10편 42편 1절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여러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 아까 두 단어 설명도 했잖아요 만나면 좋고 아니라도 사는데 진짜 안 먹고 그런 표현이 아니에요 목이 다 들어가 죽을 것 같은 마음 배가 고파서 S처럼 장자의 명분이고 뭐고 이거 지금 나 밥 먹고 싶어 죽을 것 같다 그 상태로 하나님을 열망하는 그래서 게리 토마스가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 이런 책을 썼는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참된 거룩함은 하나님과의 관계다 잘 들어보세요 참된 거룩함은 하나님과의 관계다 우리의 삶을 압도하는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뜻이라면 무엇이든지 하고 싶어진다 우리의 실천이 한없이 부족할지라도 말이다 또한 순종할 힘까지도 하나님이 주신다 욕한데 참된 거룩함의 본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푸릉수와 페넬롱이 설명했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수록 그만큼 더 그분의 뜻대로 살고 싶어진다 오늘 세상이 교회로 욕합니까? 세상이 우리 크리스찬 대로 욕합니까? 좀 더 잘 살아봐야지 도덕적으로 내가 노력해봐야지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직장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왜 그래? 그런 비난을 더 씁니까? 하나님을 열망해 보세요 예전에도 한번 인용해 드린 것 같은데 존 파이프 목사님이 하나님께 굶주린 삶 이런 책을 썼는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향한 굶주림의 가장 큰 적은 독이 아니라 애플파이다 천국을 향한 우리의 욕구를 무뎌지게 하는 것은 악인들의 잔치가 아니라 세상의 식탁에서 끝없이 주워먹는 부스러기다 성인용 비디오가 아니라 밤마다 황금시간대에 애청하는 시시한 볼거리들이다 뭘 강조하는지 아시겠죠? 그리고 또 누가 보건 14장 18절부터 20절 말씀을 인용해서 존 파이프 목사님 이런 말도 합니다 사탄이 저지를 수 있는 악이 많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사랑의 잔치상에 오지 못하게 우리를 막는 것이 밭과 소와 아내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가장 큰 적은 그분의 원수가 아니라 그분의 선물이다 가장 위험한 욕구 대상은 끔찍한 악이 아니라 이 땅의 평범한 낙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에 들었으면 우상 숭배가 잘 눈에 띄지도 않거니와 거의 구제불능이 된다 뭘 강조하는지 제 입장에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금물도 없고 목사는 경험한 적도 없는 어른 목회한 적도 없이 교회를 시작한 분당 우리 교회가 기적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이렇게 급승장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교회가 됐는데요 이게 사실은요 저에게 가장 두려운 적이 될 수 있다는 그 얘기예요 큰 교회 목사가 되고 배가 불러가지고 그냥 나 이런 목사야 그들먹거리면서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이것 때문에 사라지게 되면 이것이 가장 우선 원수라는 거예요 저에게 여러분 여러분에게 뭐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원수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자랑하고 있는 나 이만큼 성공했어 나 이만큼 돈 많이 벌었어 나 이만큼 유명해 이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가장 우선 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두에 하나님을 향한 굶주림의 가장 큰 적은 독이 아니라 애플파이 존 파이프 목사님이 애플파이를 제일 좋아하시나 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사모해서 그냥 나 한국교회 살리는데 쓰임받아야 돼 그러면서 온 정성을 다하는 그 일이 하나님을 열망하는 데 방해가 된다면 과감하게 그 일을 내려놓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10편 34편 8절 너희는 요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요다 또 10절에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요하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지금 다윗이 너무나 비참한 생활 그 사울이 죽이려고 계속 괴롭히니까 그래서 지금 미친 척하다가 아비멜레가 빼서 목숨 부지하겠다고 체면이고 뭐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흉내를 내며 이러고 있던 상황에서 쓴 시예요 그런 상황에서 갈망하는 게 뭐예요? 다윗이 너희는 요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요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요하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서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거예요 막 침을 질질 흘리면서 너무 수치스러우면 저 같으면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 사울 좀 어떻게 해주세요 저 사울을 좀 처치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절망적인 순간에 너희는 요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요다 왜 이렇게 노래한다고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요하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하나님은 열망하고 그분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면 이 모든 건 다 해결된다 저절로 해결된다 이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이사야 44장 3절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의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너의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의에 주리고 목마른 삶 요하 하나님을 갈망하는 삶으로 말미암아 이사야 44장 3절의 말씀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안에 충만하게 이루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의에 주리고 목마른 삶이 뭐냐 그거는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선풍과 행위에 대한 목마름이에요 왜 이거 의미가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의 그 자체시거든요 하나님의 존재가 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의로우신 의대신 하나님을 내가 열망하면 그분에게서 나오는 요하의 선하심을 맞봐 알면 그분의 선품이 내가 흘러오거든요 난 예수를 너무 사랑하는데 나는 매일매일 나는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를 체험하는데 난 여전히 거짓말을 입에 달고 산다 그거는 정말 코미디예요 매일매일 사랑받아는 요하 하나님을 난 경험하는데 내 원수 같은 그 놈 난 죽어도 용서 못해 나는 끊임없이 그를 난 저주할 거야 이게 코미디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은요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에서도 있지만 자동적으로 의로우신 요하 하나님 그 선하신 그분을 내 마음에 열망하면 그분의 선품이 내게 흘러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선한 선품과 행위 여기에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그냥 현대인들이 설설 둘러대기도 잘하고 거짓말도 잘하고 그러는데요 정말 하나님을 열망하는 사람은 저까지 변명 안 해도 되는데 이거 내가 과장했네요 이건 좀 과장했습니다 내가 교증하겠습니다 이런 분들은 가끔씩 만날 거예요 그분 안에 하나님의 거룩이 너무나 충만하기 때문에 이 정도는 다 슬쩍슬쩍 거짓말 안 하고 사람이 어딨냐고 하는 그것조차도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거룩이에요 디도스 2장 14절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그 다음 보세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사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거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것이 목표시인데 그 앞에 토를 하나 넣어놓으시는 거예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에요 그냥 백성 아닙니다 또 10편 29편 2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그냥 예배하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인 거룩한 옷을 입고 예배할지어다 여러분 잘 아시는 갈라디아 5장 24절의 깊은 의미 하나를 오늘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 아닙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인데 이거 하나 아셔야 됩니다 여기에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 말씀을 시제로 보면 이게 현재 완료형입니다 문법의 현재 완료형이 뭐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과거 어느 시점에 있었던 사건의 영향력이 단절되지 않고 계속 현재까지 이어져오는 상태 이게 현재 완료형입니다 이게 현재 완료형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게 지금 현재 완료형으로 쓰인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로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쭉 하는 게 뭐예요?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계속되고 있다 그걸 강조하는 표현이 이게 현재 완료형을 쓰고 있는 이 표현이라는 겁니다 골로세서 3장 5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리고는 땅에 있는 지체가 뭐냐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지금 땅에 있는 지체가 뭔지를 쭉 음란으로 시작해서 우리 다 알고 있는 것도 열거되는데 이걸 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할 때 이 죽이다라는 단어는 네코로사태라는 단어인데 이게 영어로 니크로시스라는 단어예요 니크로시스라는 단어는 우리말로 하면 괴사예요 괴사 이 괴사를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생체 세포나 조직의 일부가 죽거나 죽어가는 상태 지금 내 손이 괴사되고 있다 손이 썩어간다는 소리예요 사도바울이 지금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라는 이 표현을 이 괴사라는 뜻을 가진다는 니크로시스의 의원이 네코로사태라는 헬라어를 사용하는 의도가 뭐겠습니까? 내 내면에서 꿈틀거리는 엄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이것들에게 지속적으로 또 의도적으로 영양공급을 끊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이것들을 괴사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피가 돌지 않으면 괴사가 되거든요 피가 돌지 않아서 괴사가 되면 빨리 그거를 절단하라고 병원에서 강권을 하는 겁니다 사도바울이 지금 이 그름으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괴사시켜버려라 그래서 엄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이것들을 영양공급을 끊어서 괴사시켜라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추구하는 게 뭔지 아시겠죠? 오늘부터 내 안에 꿈틀거리는 정욕, 내 안에 꿈틀거리는 탐욕, 내 안에 꿈틀거리는 이 탐심 이런 것들을 십자가를 지속적으로 의지하므로 현재 완료형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내가 예수님 영접한 그 순간부터 오늘까지 쭉 이 일이 계속되고 있다 그래서 내 안에 정욕과 탐심을 괴사시켜버릴 것이다 오늘 기도하실 때 이런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한 가지 더 살펴봐야 될 게 뭐냐 왜 이렇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행복한 사람이냐 6절을 다시 한 번 보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오 여기 나오는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오는 궁극적인 만족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을 갈망하고 그 하나님의 거룩을 갈망하는데 목마른 인생은 행복한 사람이다 왜? 하나님께서 궁극적인 만족을 허락해 주시기 때문이다 우리 다 알지만요 정치나 교회의 단위 목사나 또 어느 동호회 회장이나 인간 지도자를 기대하면 바로 그게 나중에 실망이 된다 미리 아시고 가시면 돼요 부모는요 자기 기준만 가지고 강요하면 안 되고 지속적으로 대화해야 돼 그리고 설득당해야 돼 설득당하거나 설득하거나 왜 그래야 됩니까 인간 부모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절대 만족 주지 못합니다 여기에 반해서 6절에 나와 있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오 완전한 만족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6절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행복하구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여 그들의 영혼이 만족될 것이다 행복하구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여 그들의 영혼이 만족될 것이다 이사회 58장 11절에 요하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매만한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이 모습 상상해도 좋잖아요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이사회 63장 1절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줄을 찾대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줄을 갈망하며 내 육체가 줄을 악모하나이다 이 말씀이 어디로 연결되는지 아십니까? 4절 이름으로 이름으로 이 접속사 이름으로 나의 평생의 줄을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여와를 악망하는 자 여와를 마음 깊이 소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온전한 만족 이것을 받아 누리며 사는 삶이 세상 사람들과의 차별화된 삶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은 했습니다 이사회 41장 17절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요하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요하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서 이 하나님 말씀이 구현되었노라고 기뻐 춤을 추는 그날을 소원하면서 의에 주리고 목말라 주님 앞으로 달려가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선교 헌금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삶 가운데 은혜와 회복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은혜와 회복이 충만하시길 은혜와 회복이 충만하시길 은혜와 회복이 충만하시길